탈모로 고미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천만 명이 넘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일주일이나 격주에 한 번씩 오시는 모낭재생치료도 있고요. 그리고 약으로 하는 치료도 있어요. 그래서 또 약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추가 설명을 의사 겸 약사니까 네, 네. 좀 드리면 약은 크게 바르는 약과 먹는 약이 있어요. 먹는 약은 우리 잘 알려져 있는 두 가지 약재로 나눠볼 수 있어요. 피나스테라이드라고 불리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프로페샤라는 오리지널 약이 있고요. 두타스테라이드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아보다트라고 하는 두 가지 약재가 있는데 작용 기전 자체의 메커니즘은 비슷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자체가 모낭을 공격하는 건 아니고요. 얘가 바뀌어요. DHT라고 하는 나쁜 놈으로 바뀌어요. 나쁜 놈이라고 표현할게요. 아, 괜찮아요. 나쁜 새끼야. 물론 다른 좋은 작용들도 있지만 여기로 변환되는 과정을 딱 막아주는 게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드시면 DHT가 안 만들어지겠죠. 모낭이 더 이상 공격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지켜나가시는 게 약이 해준 역할이고요. 그리고 바르는 약은 미녹시딜이라고 해서 바르는 약이 있어요. 팔 돈데 그거? 아, 맞아요. 팔아요. 그거는 처방 없이도 약국 가서 구매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것도 이제 조금 얘기를 하면 길어질 수 있는데 원래 혈관 확장제라서 혈압약으로 나왔던 약이에요. 약을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몸에 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발모작용이 있구나 해서 개발된 약이에요. 근데 요새는 바르는 약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혈류 흐름도 개선시키고 탈모를 진행하는 인자도 좀 억제해준다는 여러 가지 보고가 있어서 사용해보고 있는데 자세한 메커니즘이 아직 알려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효과가 좋기 때문에 크게 먹는 약, 바르는 약 두 가지로 약을 사용해보고 있다. 요즘 그러면 저기 김성주 씨하고 안정화 씨가 나와가지고 네네. 덜 빠지지. 긁어졌지. 역시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당뇨나 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하십니까? 병원 가서 약을 드시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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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만 드시나요? 집에 와서 오메가3도 먹고 좋다는 비타민도 먹고 하죠. 식이요법도 쓰고. 그렇죠. 이때 탈모가 진행했을 때 약이 그런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집에 가서 드시는 영양제가 판시들, 판시가 여러 가지 약들이 있어요. 약국에 그런 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약이 메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조제로는 도움이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래요.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고 의료 지식, 검색 지식인 이런 데 가서 나 어떻게 하니 혼자 걱정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선생님한테 가는 게 맞아요. 오시면 해드릴 얘기도 너무 많고요. 저도 말이 많기 때문에 사실 해드릴 얘기도 너무 많아요. 의사 겸 약사십니다. 이임교 선생님. 오늘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료계에서 의사 면허, 약사 면허 동시에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몇 명이 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소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의대 공부를 하면서도 약사 친구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의사 약사를 또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복수 면허라고 불러요. 면허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복수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소수지만 자기 분야에서 좀 이제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의학과 의학, 그리고 의학과 약학은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를 더 해드릴 수 있는 잠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봐도 의약분업이 나은 최고의 석학이다. 약국도 하나 운영하시고 계시겠네요. 저는 이제 운영을 못 하게 되어 있고요. 아, 그 경우는 하네요. 아, 그리고 뭐 드려도 되는 말씀은 모르겠지만 와이퍼 약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약에 대해서도 최신 경향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자주 나누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너무 제가 약에 대해서 파고들면 아, 의사를 인하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대화가 잘 되고요. 저도 최신 정보를 현직에 있는 약사에게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제 그 친한 지인도 탈모 샴푸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분이 계세요. 효과가 정말 좋다고 근데 저한테는 안 주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이게 증상이 안 와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근데 그 탈모 샴푸가 이게 뭐 11번가라든지 지마켓, 옥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면 진짜 많이 팔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는 미국에서 여러분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완전 풍성하게 나기 시작하는 게 개발됐다. 탈모 샴푸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탈모 샴푸나 탈모 이제 영양제 같은 경우는 모발을 구성하는 성분이 좀 들어가 있고요. 모발 재생 효과도 있겠지만 헬스를 하고 단백질을 먹으면 효과가 좋죠. 근데 단백질만 먹으면 뭐 될까요? 살이 찌겠죠. 맞아요 맞아요. 근육이 안 붙겠죠. 내가 탈모가 정말 있다면 약이나 이식 등의 치료가 핵심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단백질을 먹어서 근육을 붙인다든지 모발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나 샴푸 이런 거를 같이 사용해 보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거를 너무 맹신하고 근본적인 치료는 그것만 하면 탈모 마치된다더라 이건 아직 불가능하다. 처방 없이 받을 수 있는 탈모 약 같은 경우 그다음에 탈모 샴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먹는 오메가3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글루코사민 이런 보조 형태 맞아요 맞아요. 근본적인 치료는 아직까지 안 된다. 아직까지는 좀 힘들다. 두피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샴푸는 샴푸를 하고 헹궈내게 되죠. 그 사이 동안 두피 안에 흡수되는 면적이 좀 힘들어요. 약을 벗게 되면 혈관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모낭의 양성분을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에서 바르는 치료가 두피 흡수돼서 모낭까지 전달되는 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특히 샴푸 같은 경우는 또 헹궈내기 때문에 그런 최한점이 있어요. 그래서 효능 면에서 드라마틱하기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왁스라든지 뽀마드라든지 헤어제리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저도 하거든요. 네네. 쓰읍. 네.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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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게 모발에 안 좋죠 탈모에? 어떻습니까? 모발을 만드는 모낭이라고 하는 공장이 있어요. 이 공장을 공격해서 공장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발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모발을 만드는 그 씨앗이 된 부분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염색을 하거나 아니면 스프레이 제재를 바르거나 파마를 하는 행위들은 모발이 하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타고 내려와서 모낭까지 손상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살아있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모발에 바르는 제품 아니면 모발에 뭔가 하는 샴푸나 뭐 아니면은 뭐 이제 파마나 염색 이런 부분을 모낭까지 지장을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이거 진짜 살아있는 정보다 아니 왜냐면 저도 이렇게 막 왁스 떡지게 바르고 녹화나 촬영 끝나고 나서 끝나고 이거 한다고요. 집에 늦게 들어가면 머리 못 감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떡져있어요 이렇게. 아 이거 머리 빠지겠구나. 근데 그렇게 큰 기전의 작용은 없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이제 제품을 많이 바르시고 잘 안 감아 내시게 되면은 머리에 그런 물질들이 좀 남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두피 염증을 유발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염증들이 파고 들어가서 이제 모낭염을 일으켜서 모낭 자체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시는 건 괜찮은데 세척을 잘하자. 세척 잘하자. 탈모 외에 이제 두피 염증이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한 번씩 오시는데 지루성 두피염이라서 염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너무 자극적으로 이제 샴푸를 하게 되면은 하고 나서 염증이 좀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두피에 강한 압박을 주는 것만 피한다면은 적당한 마사지는 혈류 흐름도 개선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히려 세척이 좀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샴푸에는 화학 제품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세척이 다 되지 못한다면은 이제 모낭주의에 자잘한 염증이 생기고요. 그게 모낭을 공격해서 탈모를 조금 더 진행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는 있기 때문에 세척을 잘하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해져 있는 샴푸법이 따로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모 관련된 거 이렇게 하면 되게 가격이 비쌀 것 같은데 진료비도 비싸고 약값도 비쌀 것 같다고 하는데 일단 비용적인 면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프로페시아라고 해서 피나스테라이드 계열의 오리지널 약재가 있어요. 이 약재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월에 한 5만 원대 정도. 월 5만 원. 월 5만 원대 정도 되고요. 카피 약들이 있어요. 카피 약이라고 하면은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회사에서 만든 이 카피 약 같은 경우는 가격대 2, 3만 원으로 좀 저렴하거든요. 근데 성분은 똑같잖아요. 성분은 똑같죠. 그러면 왜 오리지널과 카피 약이 가격 차이가 좀 날까요? 그 로열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아시네요. 그렇죠. 내가 개발했으니까 이거를 선구자니까 특허 개념으로 맞아요. 굉장히 잘 아시네요. 신약 하나가 개발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요? 몇백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죠. 그렇죠. 1조요? 네. 1조 이상이 들어간다고 해요. 1조면 뭐 어느 정도 돈인지 가늠도 안 되죠. 기간이 10년 정도 걸려요. 아 개발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 기간과 시간과 돈이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약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약이 나오게 되면은 동물실험 그리고 임상실험. 인간의 대상으로 임상실험. 1상 2상 3상. 네. 거치게 되고 약으로 나오게 되는데 처방받으면 분석해보면 되니까.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따라 만들기 너무 편하겠죠. 그렇죠. 나는 1조 안 드리고 당연히 싸게 팔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누가 약을 만들겠습니까? 내가 약을 만들면 옆에서 싸게 파는데.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특허 기간을 줘요. 이 특허 기간 중에는 이 약만 써라. 카피약은 못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도중에는 조금 비싸게 받고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돈을 벌어서 또 다른 약을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탈모인들이 많이 시도를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렇게 도와드리겠다. 탈모 때문에 이제 시도를 많이 드시고. 이제 전 정부에서도 해두시면. 가려고 했는데 참 예산이 안 되십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약 이외에도 개발되고 있는 탈모 치료법들. 일반 민간요법 말고. 어떤 게 있는지. 연구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지금 혈액에서 이제 탈모를 좀 억제시켜주는 그런 인자들이 채취를 해서 두피에 바르거나 적용하는 방법도. 연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 연구 시약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줄기 세포라는 게 이제 모유두 세포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모발에 모유두 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어요. 요거는 모발을 만드는 씨앗이 되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정말 된다면 정말 좋은 게 어떠냐면 모발을 하나 놔둬놓고 가는 거예요. 복제를 하는 거예요. 내 모발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발 이식을 할 때 내 머리를 떼지 않고도 마음대로 이식을 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은 연구 초입 단계에 있다. 그런데 이게 의사 겸 약사 입장에서 탈모 약의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요. 탈모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발 있죠. 지금 30대시죠. 저 40대. 40대입니까? 고마워요. 40대. 지금 약을 잘 드시면 만약에 탈모가 있다 한다면. 지금 모발을 가지고 50대, 60대, 70대를 가는 게 약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1, 2년 먹고 나 탈모 완치, 정복 이런 건 아니에요. 탈모의 진행을 막아주기 때문에 약을 오래 먹어야 되는 장기 복용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약을 먹을 때 내가 이거 먹고 좋아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약을 드시면 오래 못 드세요. 왜냐하면 좋아지는 효과는 누구나 오는 것도 아니고 있다가 점점 작아지거든요. 좋아지는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약을 먹고 내 모발을 지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발을, 약을 복용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항상 진료 현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부분입니다.